집밥비공용 완속충전기요금. 여름 6, 7, 8월. 밤 10시부터 8시까지. 경부하 85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하 172원.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과부하 259원. 겨울 11, 12, 1, 2월. 밤 10시부터 8시까지. 경부하 107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하 154원.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과부하 217원. 공, 가을 3, 4, 5, 9, 10월. 시간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경부하 86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중부하 98원.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과부하 102원. 전기차 집밥충전기 전기요금 체계입니다. 태풍전야 영업은 오랜만에 40개를 찍었네요. 하눈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퇴근시까지. 차고지 송파구 콜이 많아서 오전 9시까지. 퇴근하기 수월한 송파구에서 출바로 송파구에 도착하는 콜만 잡으니 스트레스도 적고 피로감도 덜합니다. 피크시각대 거여역에서 일산마두까지 6만원 요금의 우티콜이 매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